오늘 아주 특별한 외국인 손님 한 분이 뉴스쇼 스튜디오를 3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방문인데요. 지난번 인터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 사이에 이분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1968년 베트남전이 한창일 때 한국군이 베트남 한 마을에 들어가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생존자의 증언입니다. 이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계속 세상에 알리고 다니던 분들이 이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법정 증언으로 화제가 됐죠. 베트남인 우엔티탄 씨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탄 선생님 어서 오세요. 지금 통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은 띄엔티탄이라고 합니다. 저는 띄엔티탄이라고 합니다. 1960년 7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네 지금 통역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은 띄엔 씨 어서 오십시오. 먼저 1968년 2월 12일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탄 씨가 그때 그러면 8살 이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베트남 그 풍기 마을에서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덟 살밖에 안 되셨으니까 글쎄요. 그날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할까 싶은데 제가 전에 들었던 걸로는 굉장히 생생하게.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조금 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그날의 기억나는 장면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犯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날은 1968년 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오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네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모하고 이모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어머니가 장사하러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고 나서 저하고 형제들하고 이모하고 같이 거기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총소리가? 네, 총소리.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모가 우리 형제를 보고 빨리 방공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8살 그 형제한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 이모가.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네. 이모의 말은 한국군인이 지금 막 총 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방공호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모의 말에 따라서 방공호에 빨리 들어갔습니다. 한 30분 넘게 지나갔을 때야 그때 한국군인이 우리 집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형제하고 이모와 함께 숨어 있었던 방공호 입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보여주면서 나오라고 한 그런 신호였습니다. 아, 군인이 나오라고? 네, 군인이. 아이들을 보고? 네, 우리를 보고. 이모와 함께. 네. 네. 아니요. 네. 그러자 저의 오빠가 이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나가면 방공호에서 나가면 총 맞지 않을까 그냥 방공호 안에 있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는 방공호가 계속 나가면 방공호에서 나가면 한국군인들이 술을 타는 건에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안 나오면 수르탄 던지겠다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이모가 그러자 우리를 형제를 보고 그러면 빨리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가장 먼저 방공호에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를 이어서 우리가 거의 한꺼번에 방공호에서 나갔는데 올라가는 대로 총 맞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모가 팔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붕대하고 있었는데요 한쪽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채로 방공호에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서 총을 맞고 다 쓰러지고 있었고요 이모는 마지막으로 방공호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한국 군인들이 이미 집 현관 집 앞에 가서 집 지붕에 불 지르려고 했었던 겁니다 불을 네 불을 저는 그때 이미 몸에 총상은 맞았습니다 많이 아팠지만 가만히 있어야 되었습니다 꼼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군인이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더니 이모가 이렇게 약간 제발 불을 지르지 말라고 약간 말리는 그런 행동을 하자 한국 군인이 칼을 꺼내서 이모에 찔렀습니다 이모를 찔렀어요 이모는 칼 공격을 맞자 바로 거기서 죽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우리 집을 불태운 다음에 바로 철수했습니다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한국 군인이 집을 떠난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서야 제가 감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 제 누웠던 자리 바로 옆에 이웃집에서 놀러 온 그날 오전에 놀러 온 이웃 오빠가 벌써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칸과 뒷칸 사이에 우리 언니도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거기 집 뒷칸으로 내려가서 집 밖으로 나갔는데 물항알이 있는 쪽 옆에 제 동생이 남 동생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턱에다 총알을 맞아서 숨 쉴 때마다 빗물이 이렇게 막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남 동생은 그렇게 지켜보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을 안고 구조하고 싶었는데 저도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한 구석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저를 보고 지금 집이 다 불에 타져 있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오빠는 아주 심각한 중상 입었습니다 엉덩이 부분에서 약간 터진 아니면 날아간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형제, 우리 남매가 집을 나가 보니까 온 마을의 풍경이 너무 끔찍스러웠습니다 집들이 다 불에 태워 있었고 그리고 동물들이 막 소리를 찌르고 있었고 동물들 네 네 네 좀 조금 우리 집에서 조금 멀리 보니까 그 이웃집인데요 빠이타이라는 아저씨 집 조금 바라보니까 그 집 쪽에 물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물소가 집 입구에 있었는데 한국 군인들이 그 물소를 청소고 있었습니다 그 물소가 처음 맞아서 밤버둥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군인이 그 물소를 죽인 다음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그 집을 떠나서 약간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갔는데요 그 길이 우리 남매가 있었던 곳을 지나간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자 우리 남매가 바로 논에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벽 속에 아 벽 속으로 네 한국 군인들이 폭란 마을 쪽으로 아예 들어간 후에야 우리 남매가 빠이타이 아저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총상을 심하게 입긴 했습니다 목숨은 건지신 거예요 여덟 살의 탄 씨와 남매는 그러고 보니까 마을 상태가 어떻던가요? 안녕하세요 섹시 pockets 아이kef 이행 생명 vous 앞으로 із izin questo 서 ое 어디 Bean ty 마을 전체의 풍경을 보니까요 집들이 다 불에 태운 상태였고요 마을 안에서 키웠던 돼지들이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들도 집을 둘러싸인 대나무들도 다 불에 태우고 있었고 아주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날 그 마을에선 70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번 3년 전에 출연하셨을 때는 한국 정부가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해달라 그 청원을 하러 오셨던 건데요 청원을 하고 그 다음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한국의 사업을 받으며 한국의 사업을 받는 것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사업을 받는 것이 어떤 그 단어로 무엇을 받을까요? 저는 뵙관에 사업을 받으며 나는 적게를 받으며 나는 또는 그를 받으려고한 것이 아니요? 제발 발송된 것이 그리고 가졌될 것입니다 제가 청원서를 냈는데요. 받은 기관인 결국 한국국방부인 겁니다. 한국국방부에서 저희에게 답장 보냈는데요. 답서가 보냈는데 답서 내용 안에서는 학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다. 그런 내용으로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까지 2년 전에 이미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증언을 하러 법정에 서기 위해 오신 겁니다만 법적인 소송은 이미 2020년에 시작을 하신 건데 아니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마을에서 70명이 숨지고 우리 탄 씨도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도 흉터가 여기 있으신 거예요? 어디 좀 몸에 지금 흉터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디 thế thì cô có thể cho xem cái vết thương đó không 네 네 보여 드린 수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벽장에서도 cô có thể cho xem cái vết thương trên người cô 어떻게 보여 드린 배의 부상을 네 크게 입으신 거군요 아니 8살에 입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8살에 입은 상처가 지금 이 연세가 되도록 이렇게 깊게 남아 있다는 거는 그럼 그 당시 그 부상이 얼마나 컸던 건지를 짐작할 수가 있네요 từ cái vết thương của 58 tuổi mà đến bây giờ nó vẫn tỏ và nó dày, nó sâu như vậy thì có mọi người xem thì có thể là tưởng tượng được là cái lúc 8 tuổi cô đã chịu cái vết thương nó rất là đau đắng 그때 많이 hấpp았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정도 부상이면 그럼 뭐 장기가 손상이 될 정도로 큰 부상일 것 같은데요 như vậy với cái vết thương mà cở đó thì chắc lúc đó là không phải là ngoài da không đâu mà đến trong rụt nó cũng bị bị hư hại đúng không cô 장기아 제 끊어 진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어떻게 사셨어요 vậy thì sau đó làm thế nào mà có sống tiếp được nó thương bê thương nó nặng như vậy mà lúc đó 도룩 라 đi ra bệnh viện thì phẫu thục nôi 룩 라 창자가 아예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병원으로 후송 된 후에 병원에서 장 있는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모도 돌아가시고 돌봐줄 수 있는 키워줄 수 있는 어른들은 계셨던 겁니까 가족이 생존하신 거예요 vậy thì như mẹ cô hay là dì cô đều cũng đều mất trong cuộc đó rồi thì cô có ai nuôi cô sau đó không lúc đó ra bệnh viện thì nhà của ông chú được chơi và thêm ở Đà Nẵng tới chăm sắp 병원 있었을 때는 간호 송모 và 삼촌 와서 돌봐주셨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들 đầy bó mẹ cô nhìn thế nào bó mẹ cô đầy mắt trước mộc nà mẹ b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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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궁금했던 게 저런 부상을 입고 어린 소년소녀 남매가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상상이 안 돼요. 그 고생하신 거는 지금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이 제가 되는데 결국 이 학살에, 이 민간인 학살에 증언으로서, 증인으로서 내가 세상에 이 참상을 알려야겠다라고 나서서 발벗고 다니신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이 말만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입증할 수가 있느냐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소송을 지금 걸었습니다만 소송에서도 같은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thì theo như cô biết là phía Bộ Quốc phòng có nói là chỉ với những lời làm chứng của cô thì làm sao đủ cái chứng cứ để mà xác nhận cái vụ việc này được đúng không? và sau đó thì mình đi ra tòa tố tổng lên tòa thì ở trong cái phiên tòa tòa cũng phía bên phía bên chính phủ vẫn nói là vẫn cũng cái lập trường như vậy tức là cái vụ việc nó vẫn chưa được rõ ràng xác minh đúng không? 네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하면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지 Vì cô có thể giải thích nói rõ hơn một chút là trong cái lập trường của Bộ Quốc phòng của Hàn Quốc là nói như thế nào về vấn đề này không? Bộ Quốc phòng có trả lời là trong hồ sơ là dưu trữ mà dân thường ở Việt Nam thì không có không có thấy nên là Bộ Quốc phòng cũng không không biết không thấy có trong hồ sơ lưu trữ không có hồ sơ nào về dân thường Việt Nam Quốc phòng của đáp sở 보면 mọi là gì ừ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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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에서 지금 갖고 있는 서류 기밀 서류를 중에서 민간약살에 관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답했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 계속 그런 입장이군요 근데 보니까 지난 11월에 그 당시 그 폭리마을 수행 작전에 참여했었다 하는 전직 군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류진성 씨라는 분인데 내가 그 학생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다 하면서 말하자면 피해자 측의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측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네요 아니요 하지만 제 말은 10, 11월 초에 대한 대한 감정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즉 르친성이라는 참전군인 분이 법정에 증인돼서 서면서 그런 증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많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이 학살의 진실은 빨리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한국군은 이제 국방부에서는 그 군인들 그 학살을 저지른 군인들이 한국군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뚜렷한 확신이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묻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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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군인들이 확실히 한국 군인이라는 거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은 약간 얼룩 무늬가 있는 군복이었고 얼룩한 철모도 쓰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우리 베트남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얼룩 무늬 군복은 그 당시 참전했던 다른 나라 군인들 중에 한국 군인만 입고 있었던 건가요? 그 군복은 그냥 한국의 군복을 입고 있었고 아니면 다른 군복은 입고 있었고 그렇죠. 군복은 몇 군복을 입고 있었고 미국은 다른 군복을 입었습니다. 네. 전혀 확연히 달랐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khác 완전히 다른데요. 네.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는 건데 아. 보니까 혼자 소송을 거셨어요. 그렇죠. 1인 소송. 그는 그 때 영어로 소망을 입고 있었고 그는 그는 그 시절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나한테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는 구조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모아서 좀 집단 소송을 하면 더 힘이 될 텐데 왜요? 저는 왜 소송까지 갔냐면은 2015년도 처음 방한했을 때 여기 와서 열심히 한국 시민들에게 증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증언을 해서 한국 정부 또는 한국 참여자들로부터 인정이나 사죄 말은 듣고 싶었는데요. 근데 베트남에 돌아간 후에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사과를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후에는 베트남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친구들 그리고 한국 단체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 많이 가진 한국 단체들도 저한테 많이 와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여기 왔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겨우 8산밖에 안 되었는데 뭘 알고 얘기하냐 그런 식으로 저를 따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낸 겁니까?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많은 한국 친구 한국 단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집단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고자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증언을 하고 사과를 듣고 싶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8살짜리가 뭘 아냐 저 말을 어떻게 믿나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신 거고 결국 그게 이어져서 이제 법적인 투쟁까지 하게 되신 거네요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소식이 베트남 현지에도 알려졌나요? 탄 씨의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 일에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은ies 그리고 그 일을 밝히는 거에 비교해 방안 시작한다고 악 misery 부담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cos에서 ¿c semanas? 의怒 prefawatке 이 땅 Wonderful SIg ar Cuba 테어 trava 하지만 없습니다 quella 그 이유가 그것을 주자 저 ch 해서 반대로 라고 생각해 pir Listen 이슬만로운 싸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면서 관심 가지고 지금 이거를 보도하고. 그러나 그 과정에 몇몇 언론 매체에서 보도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는 그런 방송국도 있었고요. 신문사. 신문사 몇몇이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함께해 준 단체가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히 외로운 싸움이네요 정말. 맥주는 như vậy nhưng mà cũng không phải là rất là nhiều cả xã hội hay là từ phía chính phủ Việt Nam không phải là phía chính phủ Việt Nam có những cái hỗ trợ gì cho cô trong cái quá trình đấu tranh này đúng không? cho nên là gần như là cái cuộc đấu tranh này là cái cuộc đấu tranh rất là đơn độc của cô. 네, 맞습니다. 사과를 듣고 싶었는데 그 사과 한마디 듣기까지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화요일에 한국 법정의 증인으로서 서야 했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thì để nghe được cái lời xin lỗi chính thức từ phía chính phủ Hàn Quốc là cô đã trải qua một cái quá trình rất là lâu rồi nhưng mà nó vẫn chưa có cái kết quả thì đến hôm thứ ba vừa rồi trong phiên tòa cô phải đứng ra ở trong phiên tòa để mà làm chứng thì cảm nhận hay là cảm nghĩ của cô tình cảm của cô lúc làm chứng ở trong tòa nó như thế nào? thì lúc đó là tôi cũng rất là căng thẳng vì lúc đó là chú tôi là nhân chấn còn mà chú tôi là đánh khe trước đánh tòa trước còn tôi là ngồi ở ngùa nhưng lúc đó thì tôi cũng ngồi ngùa nhưng mà tôi cũng thấy được nghe cựu chứng binh cũng có ngồi đó một hai người chứ đó mà tôi nghe họ vô phàng là không được mà tôi nghe họ ra ngùa ghế họ ngồi thì họ đọc qua là hạ nó là ngùa ngùa thị thân phong yì quang nàm tôi nghe như vậy 네, 저는 사실 어제 법정에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제가 증인하기 전에는 제 삼촌 윈득저이님이 먼저 들어가서 증인하셨습니다 삼촌도 같이 오셨어요? 네, 그 과정에 제가 밖에 있어야 되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지켜보니까 한국 참전군인분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법정 안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서만 대기해야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이 나눴던 대화 내용에서 어딘가에서 윈티 thân, phong yì, quang nàm 그런 몇 마디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물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긴장했습니다 옛날 생각은 떠오르면서 아, 옛날에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네 사실은 한국 군인들, 참전 군인들이 도와주러 증언을 하러 오신 거겠죠? 그런 거였던 거죠? 아니요 하여튼 그들은 그는 그것을 공부했던 모든 분들께 진심을 하신 온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화 내용에서 제 이름도 언급되어 있고 폭리마을, 꽝남성 그런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었을 때 많이 긴장했습니다. 국방부 쪽 증인으로 나온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어떤 증언을 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들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들을 봤을 때는 정말 옛날 그 트라우마 그 장면이 떠오르셨을 법하네요. 2년째 지금 진행 중이지만 판결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텐데 좀 무서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가실 겁니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토董은 지금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도 마지막 판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곳에 도착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국까지 찾아와서 등헌하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진실을 얘기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안인 마지막 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국 정부하고 한국 참전군인들이 진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이제 그만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이야기를 참 수도 없이 한 증언일 텐데도 또 눈가가 촉촉해지시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정부에게 꼭 좀 하고 싶은 말이 끝으로 있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을까요? 어, bạn thân cô thì có muốn gửi lời gì đến chính phủ 한국 và người dân 한국 không ạ? Có, tôi là trước phiên tòa tôi cũng đó muốn gửi đến những lời đến chính phủ 한국 và những người cựu chứng binh hãy thừa nhận việc này và xác minh sự thật việc này đấy là theo tôi là nạn nhân chính thức không phải là tôi nói thêm nói bất gì cả thì tôi mong rằng chính phủ 한국 và cựu chứng binh hãy chấp nhận và để cho hai bãi được bác tàu nhau và xin lỗi những nạn nhân đó 제가 원하는 것은 한국 정부하고 한국 참선軍인들이 학살 사실은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양국에서 화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평화에 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ô mệt lắm đúng không? Cô mệt lắm đúng không? Bất vả vì cái quá trình này lắm không? Đúng Đúng Nè Hình tìm đi ta Cô cũng có lúc là cô cũng muốn dừng lại cái quá trình này đúng không? Cô nghĩ là cái sự thật này đã nói ra nhiều là ta số những người đã không 아 là nhiều lúc cô cũng mệt mỏi thích Nhưng mà cô cũng không phải là Đấy là sự thật không thể nào mà bỏ qua được 피곤할 때가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내가 진실을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 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가족을 잃고 또 본인도 어린 시절에 끔찍한 마음과 몸에 상처를 입고 민간인이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왜 이런 학살을 당해야 하는가 수없이 되물으면서 사과 한마디 인정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현실 그래서 법적 투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결과가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탄 씨 오늘 어려운 증언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best 제가 좋은 것은 and queremos 우리가 우리를 하고 그는 다른 것 그리고 모든 것 우리 모두 까지 함께 함께 겨울 결과가 감사합니다. 이번 방안은 학살에 희생했던 74명이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을에 살아있는 유가족분들도 저한테 많은 말을 나눠주셨습니다. 응원해주셨고 한국에 가서 잘하고 한국 정부하고 한국 참정놈리들이 진실을 인정하도록 노력하려고 힘내려고 그렇게 격려해줬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언제 돌아가시게 되는 건가요? 고국으로는? Vậy thì hôm nay là mình chia sẻ tới đây, không biết là khi nào là cô quay về Việt Nam ạ? 한 ngày 12일 12일 12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귀한 걸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Vậy, cô dự tin sức khỏe và cảm ơn cô đã đến đây ngày hôm nay. 네, cuối cùng tôi cũng xin cảm ơn The BCX đã quan tâm và giúp đỡ, ủng hộ cho tôi. và tôi cũng được biết là tôi cũng cảm ơn cô đã đến đây, tôi cũng cảm ơn cô đã quan tâm và giúp đỡ cho tôi rất là cảm ơn. 네, CBS 방송국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저와 같은 피해자의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4년 전 베트남 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의 생존자시죠. 그리고 국가 배상 소송의 원고인 웅우에 디탄 씨. 그리고 오늘 동시통역에는 띄앤 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